대통령실에서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로타군을 만나서 즉석에서 축구공을 선물하고 함께 축구 놀이를 하며 회복을 축하했습니다. 로타군은 어릴 때부터 심장질환 안 와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이 마침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던 축구공을 즉석에서 선물을 했습니다. 축구공을 선물을 했습니다. 사실 로타군은 장경표 의원이 조명을 쓴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하면서 더 주목을 역설적으로 받았던 소년이고요. 직접 캄보드에서 갔고 작년 말에는 아산병원 수술을 받고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통령실이기도 했는데 오늘 직접 이 대통령 부부가 만나서 축구공까지 선보를 좀 했다고요. 그렇죠. 수술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. 그래서 심장 수술이면 사실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수술 결과가 좋아서 심지어는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 하는 걸 아마 윤석열의 대통령 부부가 듣고 즉석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저런 이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타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장경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빈곤 폭포로라는 그 부분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해졌고 훨씬 더 조명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. 노타군이 이제 두꺼운 패딩이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진으로만 보면 많이 건강에 행복한 느낌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. 잘 됐고 용산 대통령실에 추측이 돼서 저렇게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앉아서 여러 얘기까지 나누고 저 사진도 좀 공개했습니다. 네. 추측공도 좀.